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심이 없네 9살 달이에요 원래 애기 때는 활발했는데 7살 때부터 뭔가 좀 나른한 면이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질착해 질착해 뭐 안 먹을 거야? 노 질착해 왜 저렇게 걷는 거예요? 사람들도 뒤로 걸으면 건강에 좋다 하잖아요 얘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귀여워 아우 죽었어 그쪽 아니지 이러고 그쪽 아니지 이러고 황영 잘못 잡았어 흠 흠 슬기골탈보가 있어서 수술을 했었는데 수술하고 한 반년후부터 이렇게 갑자기 걷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럼 모든 계단에서 그냥 이렇게 걷는 거예요? 야외 계단은 그냥 앞발로 걷고 저희 방 계단은 맨날 이렇게 걷는 거예요. 되게 귀엽고 웃긴데 한편으로 나이가 좀 있어서 걱정이 되게 이렇게요. 다른 쪽 들어오시겠어요? 아이고. 아이고. 이렇게. 아이고. 혹시 저렇게 걷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요. 처음이에요. 아 진짜요?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소년들도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. 고관절도 문제는 전혀 없어요. 어딘가가 봐가지고 저 증상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지금 상태에서는. 굉장히 특이하기는 해요 저도 이제 수인화를 하면서 처음 보는 중 같아요 집에서 특정 계단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얘기는 그거 자체가 모아가 애한테 계속 만족을 준다는 얘기에요 잘했다! 귀여워! 예뻐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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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! 그 문제 없다고 하니까 어때요? 어 그래도 걱정 한 번으로는 했었는데 건강하다고 하니까 행복하네요 예전의 화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우리 왔어요 , 바디 병원에서 모래에 다리 뒤로 걷는 게 우리가 막 좋아해줘서 그런 거라고 수의사하는 그런 거라고 아? 그랬네? 우리가 막 칭찬을 해서 우리 애가 좋아해서 그랬구나 네 그런가 봐요 근데 이런 애들이 가끔 있대요? 안 가끔 우리 애기 한나야? 처음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